한강대교를 돌파해 그리고 바로 이때가 하극상 사건으로 군에서 일편했던 648기 육군 예비역 중령 김종필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널리 방송된 혁명공략 작성자이자 5.16 군사정변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알려진 김종필은 쿠데타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질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세력이나 조직보다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지 60여 시간 만에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린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계칭하고 의장 장도용 부의장 박정희를 비롯해 육군 예비역 장군 김홍일과 해병대 예비역 장군 김동하를 고문으로 쿠데타 주역 30명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안 김종필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한 각군 특무부대 및 각종 첩보조직기관들을 흡수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지 나흘 후인 1961년 5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정보기관이자 이후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정권 내내 가장 막강한 조직으로 널리 악명을 떨쳤던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고 초대 중앙정보부장 자리는 5.16 군사정변 세력들의 프레임이자 쿠데타 주체 세력이었던 648기생들의 중심 김종필이 차지했습니다. 당초 미국 중앙정보부 CIA를 모델로 창설했다고 알려진 중앙정보부는 국내 정치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는 미국 CIA의 권한을 넘어서 국내 범죄수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미연방수사국 FBI 역할까지 도맡으며 국내외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이에 관련된 수사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고 이러한 조직의 수장을 맡은 김종필은 불과 36세 나이에 권력 최고위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자신과 함께 하극성 사건으로 예편한 석정선을 비롯해 648기 동기생들을 중앙정보부 요직에 앉혔고 신직수를 중앙정보부 법률고문에 임명하여 마침내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5.16 군사정변 이후 본격적인 중앙정보부의 활동 남산의 부장들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정 법률고문을 담당한 신직수는 박정희가 제호사단장을 역임하던 시절 군법무관으로 박정희의 법무 참모를 지낸 인연으로 훗날 최장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중앙정보부장까지 박정희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오른팔 김기춘과 함께 유신헌법 등 각종 정치 공작들을 법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던 인물로 박정희와 김종필 그리고 신직수 신직수와 김기춘 다시 세월이 흘러 최근까지 이어졌던 김기춘과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인연 등을 보면 역사는 이렇게 각종 인물들과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서로 맞물려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보부법이 통과되기 며칠 전인 1961년 6월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정치인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5.16 군사정변의 혁명이라 칭하고 이를 일으키게 된 동기와 경의들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면서 처상촌인 박정희와 함께 자타공인 군사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언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본인이 직접 지은 중앙정보부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처럼 군정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처럼 숨어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점차 중앙정보부 세력을 넓혀갈 무렵 한마음 한뜻으로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이 모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쟁취한 권력을 놓고 서서히 갈등들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필의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린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쿠데타 전 가지고 있던 직함인 육군참모총장과 쿠데타 때 얻게 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쿠데타 이후 겸임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총리 역할인 내각수반 국방장관까지 총 5가지 핵심 요직들을 두루 겸임한 장도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결에 따라 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 만을 겸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육군참모총장으로는 김종우 국방장관으로는 육군예비역 총장인 송유찬이 임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군사정변 세력에 의해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장도영은 군지휘권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부의장인 박정희가 사실상 실권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에 등극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을 역임한 것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5.16 군사정변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쿠데타 당시 육군총재의자인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쿠데타 세력에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장도영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좌제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박정희의 경우 자신과 단단히 맺어진 인연을 담보로 장도영에게 미리 군사정변 계획을 알리며 함께해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고 군사정변이 성공한 직후에도 언제든지 있을지도 모를 주한미군과 군 내부 세력들의 반격까지 견제하기 위해 장도영을 자신들의 우두머리 격인 군사혁명위원장 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리에 추대하면서 이후 이어졌던 윤보선 대통령 하야 만류와 주한미군 설득에도 큰 역할을 부여했으나 군사정변 이후 한 달여 동안 그 쓰임을 다한 장도영이 핵심 유직들을 두루 겸임하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기 전에 힘을 빼놓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위기에서 구해줬던 박정희나 김종필과 같이 까마득한 후배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장도영은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고 그간 자신이 쌓아놓은 인맥들과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앞세워 박정희와 김종필 등 군사정변 주체 세력들과 본격적인 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장도영과 같이 북에 고향을 둔 인사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으로 장도영이 박정희와 자신을 두고 최고회의 내에서 신임투표까지 외치며 세계 맞부딪히려 했던 것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5.16 군사정변 시 해병대 제1여단장 김윤근 못지않게 큰 활약을 했던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치옥과 제6군단 포병단장 문재주는 대표적인 6.45기 출신 인사들로 이들조차도 자신들의 후배인 6.48기 출신이자 이미 예비역인 김종필이 5.16 군사정변의 주역인양 설치는 꼴을 못마땅히 했고 더 나아가 군 내부 인사문제마저도 박정희와 의견이 갈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급기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들거나 막말까지 오가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김종필은 애초부터 박정희 체제의 안정과 이를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악역 더 나아가서는 군기반장 역할을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본인이 해나가기로 다짐한 터라 군사정변 당시 장면 내각과 쿠데타 세력의 양다리를 걸치며 애매한 행보를 보이는 등 자신의 권력과 이것만을 탐하려는 장도영을 비롯해 언제든지 자신과 자신의 동기들인 6.48기 세력을 억누르고 박정희에게도 총을 들이댈 수 있는 군 내부 실권자들인 6.45기 세력들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6.45기이자 당시 헌병감을 역임하며 육군참모총장 인사 문제로 박정희와 갈등을 빚어왔던 문재준이 제1공수특전단장 박채욱과 만나 또 한 번 뒤어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자마자 행여나 망설일 경우 자신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자신의 주군이자 당시 최고의 부의장이자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재가도 받지 않은 채 7월 3일 새벽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반영명 음모 혐의로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장도영을 가택연금시키고 당시 헌병감 문재준과 제1공수특전단장 박채욱을 비롯해 6.45기 출신들을 대거 포함하여 총 44명에 달하는 군 인사들을 일시에 잡아드렸습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진두지휘한 첫 번째 반영명 사건 일명 텍사스토벌 작전을 통해 향후 언제든지 박정희 체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장도영과 6.45기 세력들을 한꺼번에 숙청하는 것과 동시에 3천여 명의 작은 병력으로 성공시켰던 5.16 군사정변 이후 내 외부적으로 불안했던 상황들 속에서 중앙정보부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박정희 체제의 공고함을 다시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반영명 사건 일명 텍사스토벌 작전이 일어나고 다음 날인 1961년 7월 4일 언론에는 일제히 장도영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쌓임에 관한 기사들과 박정희의 최고회의 의장 등극에 관한 뉴스들로 가득했고 이와 동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보안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향후 지속되는 박정희 체제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역할과 권한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1961년 7월 5일 박정희와 김종필의 다음 타깃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장면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인사들을 향했고 그렇게 차례차례 자신들의 정치적 장애물들을 때로는 역적으로 때로는 빨갱이로 하나하나씩 엮어가면서 제거했으며 1979년까지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철권 통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